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불만한 방송 없나? 포뮤의 그림방송 어때?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노잼이야 근데 저사람 게임방송도 하는데 좀 잘하던데? 배그도 포뮤가 게임을 잘한다고? 어 그럼 눈 띄었어? 눈 띄었어 형 제정신이요? 리듬게임을 머리에 총맞은 채로 방송 보는건가? 아니 뭐 그사람 나름 캐리도 한다고 들었어 형 그만 여기까지 형이 몰라서 그런데 저사람 궁궈리로 바벨을 들고 총맞아 죽는게 포뮤 저사람 그거 보고 포뮤 저사람 그거 보고 형 젤다의 전설 해봤어? 아니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란 게임이 있는데 어 그 게임에서 공 굴려서 퍼즐 푸는게 있거든? 어 근데 그거 하다가 못해가지고 판 자체를 뒤집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판이라 공으로 그냥 해버려서 뭐 그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사람이야 아 ㅎㅎ 아 그냥 이거 봤는데 그냥 뭐지? 하고 봤는데 어우 못 보겠더라고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질퍼가 그만 할게 다른 방송 봐 다른 방송이 개꿀잼이야 제 색깔 떼울게 그리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